네 자 틀린 사람은 손 내리셔야 됩니다. 틀렸는데 손 다시 올리면 틀린다고요? 손모가 될 거네요. 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내시면 안 돼요. 주먹 내면 안 됩니다. 바이 바이 보. 주먹 내시면 다 탈락. 손 내리세요. 어처구니가 없어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손 내리세요. 연습 게임. 네 이해하셨어요? 네. 네 자 머리 주먹 좀 올리세요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내면 탈락입니다. 알겠죠? 가위 가위 바이 보. 가위 탈락 내리세요. 주먹 가위 바이 보. 주먹 탈락 손 내리세요. 보대기 가위 바이 보. 보대기 탈락 손 내리세요. 어처구니가 없어요. 주먹 가위 바이 보. 주먹 탈락. 가위 가위 바이 보. 가위 탈락. 늦게 내리세요 아버님 자꾸. 악역길 아버님 까만 잠바. 그렇게 자꾸 늦게 내리면 혼나요. 참 어처구니 없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. 알려줘도 못한다. 도재기 가위 바이 보. 도재기 탈락 손 내리세요.